하아! 바보같은 그 모습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날부터 난 계속해서 모델이 올랐어요 rubbbbbb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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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약이라고opic 호호호호호호!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곳에 바보가 있어요 다 함께 미웃어 주세요 이곳에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곳에 바보가 있어요 다함께미 웃어주세요 이곳에 바보가 있어요 쇼의 인기는 나난히 높아졌고 덕분에 난 꽤 많은 돈을 벌게 됐죠 이것은 쇼 안 맞다고 모두가 나를 봐 날 보려 웃고 있어 나에게 주툼해 내 말에 비기울여 모두가 나를 봐 날 보려 웃고 있어 그들의 눈빛이 날 향해 반짝거려 그들의 눈빛이 그 안에 내가 있어 그 안에 나 역시 환하게 웃고 있어 모두가 모두가 나를 봐 매일 고민했어요 어떻게든 더 못나게 더 추하게 죽을 수 있을지 그렇게 난 내 안에 그를 죽이면서 진짜 연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누구의 형례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나만의 원가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와우 손냉랑. 하지만 그 시간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.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날 보고 웃질 않았어요.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날 보고 웃음이 있었어요.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날 보고 웃음이 있었어요.